안녕하십니까, 12시 뉴스입니다.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. 네, 밤샘 진화 작업에도 전국 4곳에 산불 3단계가 발령돼 있고 산림당국이 진화를 벌이고 있습니다. 첫 소식 장선희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. 불길이 바람을 타고 산 정상 방향으로 번집니다. 그제 오전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은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산림 면적만 1,454헥타로 축구장 2천 개 면적이 불에 탔고 민가와 창고 등 70여 채가 소실됐습니다. 어제 낮 1시 40분쯤 시작된 전남 순천시 송광면 산불은 지금까지 산림 129헥타르를 태웠습니다. 산림당국은 오늘 새벽 5시 산불 대응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. 어제 낮 12시 20분쯤 전남 한평군 대동면 야산에서 난 불은 공장 내동을 태우고 현재 65%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경북 영주에서는 어제 낮 2시쯤 난 불로 인근 2개 마을 주민 90여 명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. 경북 영주의 경북을 태우고 있습니다. 한때 산불 3단계까지 발령됐다가 오늘 오전 9시쯤 19시간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. 충남 금산군에서 그제 낮 12시 20분쯤 난 불은 민가 1채와 암자 1채를 태웠는데 진화율은 71% 정도입니다. 현재 산불 3단계가 발령된 지역은 충남 홍성과 금산, 전남 한평, 순천으로 모두 4곳입니다. 산림당국은 오늘 비 예보도 있는 만큼 헬기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주불 진화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. SBS 장선희입니다. 산림당국은 오늘 비 예보라고ộc 수준을 공포해 주십시오. 산림당국은 오늘 비 예보도 있는 사람들으로 맞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. 산림당국은 오늘 비 예보도 될 것입니다. 산림당국은 오늘 비 예보도 될 것입니다. 저는 앞서서 이런 비 예보도 될 것입니다. resilience는 다미와 함께 생각합니다. matrim당국은 오늘 비 예보도 될 것입니다. éc교육정 aquí 하여튼 보겠습니다.